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만한 윤석열의 계획으로 벌써부터 무리수, 주객전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국방부는 일종의 전쟁 지휘소와 같은 개념이고 국방부 하나만의 이전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결국 주변 시설도 연세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수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고 지적한 거죠. 게다가 국민소통이란 명분을 앞세우고 있는데 애초에 국방부 부지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입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은 돈이 지금 남아 도냐? 저렇게 수천억 혈세를 쓰려고 대통령한 거냐? 왜 저렇게까지 옮기려고 하는지 이젠 정말 궁금해진다. 이런 싸늘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윤석열 측에 맞서서 탁현민 비서관도 반박에 나섰는데요. 직접 뛰어가 보니 30초, 걸어가면 57초가 걸리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들이 쌓여왔는데 이 모든 걸 하루아침에 없애고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하려는 윤석열 후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구역을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또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모든 참모들은 대통령을 1, 2분 내로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소통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가끔은 구내식당에 예고도 없이 대통령이 들러서 참모들과 똑같이 줄서서 자율배식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산책도 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팩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3월 중으로 건물 비효라고 했다. 스산안 국방부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쇄 이사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고 특히 북한에 ICBM 추가 발사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된다. 게다가 사이버 보안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본인 스스로는 알까요?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조차 윤석열 집무실 용산 확정설에 군부대가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낼 정도입니다. 그렇게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무 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를 조선일보로부터도 듣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 아닐까요? 천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1, 2주에 불과한 짧은 시기에 이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쉽지도 않을 텐데 강행하려는 윤석열 후보를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그런 예산은 없다? 행정의 ABC를 안다면 성립 불가능한 소리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당선자 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가지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뒤에 이전을 하든 말든 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방역 대책, 산불재해 복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 남북관계 등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MB 사면을 얘기하고 있고 김오수 총장 흔들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 하고 있고 이러려고 대통령 했냐라는 비판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취임 전부터 저렇게 막 나가는 윤석열 당선자를 보며 벌써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국방부 내에서도 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언론으로부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유현준 교수가 뷰가 신의 한 수다 이딴 소리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죠. 참고로 유현준 씨의 형이 윤석열 캠프에 있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어제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생전 조국 탓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조국 일가를 향했던 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두고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저런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의도가 명백해 보이죠. 저렇게 여당 청년 정치인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도대체 저들은 언제까지 조국 전 장관을 물고 뜯어야 직성이 풀릴지도 궁금합니다. 이유로 다른 언론에서도 조국 두둔 발언 수위 높이는 여당이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황규익 씨 그리고 김용민 PD 등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전히 그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최이배 위원에 대해서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즉각 내보내야 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반성문이라는 아주 황당한 소리까지 해서 참기 어렵다고 사퇴를 요구한 건데요.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저런 망언을 날린 최이배 위원에 대해서 사과하라며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불선진국이란 책을 썼다고 하죠. 예약 판매 2시간 만에 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책에는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경제력에 비해 복지, 노동 등 사회권이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이걸 보완해야 한다는 조국 전 장관의 인식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저도 바로 두 권을 예약했는데 혹시 예약 못하신 분들은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에선 저렇게 마치 책 홍보하기 위해서 SNS를 올린 것처럼 교묘하게 보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